자 여기는 제가 계약을 해준 분이 개인 사정이 돼서 당을 내놓으셨습니다 깔끔한 신축급이구요 신림역에서 한 6 7분 정도 시장 신원시장이라고 신림 일동의 시장 있는데 거기 시장 바로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도 않고 지상층 신축급에 가격은 보증금 2000에 관리비 포함 40 관리비 포함 40입니다 3m 50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 3m 50 이구요 여기서 이렇게 가 2m 90 입니다 방은 신축급 치고 많이 크죠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때 보증금 이제 2000까지 받아주는 집들이 많이 없었어요 2000까지 받아주는 집들은 방이 작고 뭐 아니면 방이 뭐 별로고 있었는데 여기 2000까지 해서 관리비 포함 관리비 포함해서 40 이니까 관리비 빼고 35 뭐 35에 관리비 한 5만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도 요즘 건물 치고 좀 넓게 나왔고 괜찮습니다 요한 매트리스는 없을 거고 나머지 보이는 건 옵션일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자레인지는 아닐 것 같고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심벌장도 이렇게 길고 크게 있구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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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